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종목과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수급 주체들을 따라서 매수를 할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개의 종목 한번 열어보시죠. 엔터주가 모처럼 만에 이름을 올려주는데요. 엔터 주요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락했던 걸까요? 하이브는 8거래일 만에 지금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이야기 나오는 반도체 그리고 전고체 관련 일부 종목들의 상승, 바이오주까지 꼽을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히 담고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는 건지 그럼 외국인 따라 사야 되는 건지 기관 따라 매도해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반도체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ISC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주 오늘 당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합니다. 반도체주의 급등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거고 삼성 SDI 어제도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꿈의 배터리라는 꿈의 현실화 이게 잠깐 반짝하다 말 것인지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수급도 들어오는 쪽이 기아예요. 현대차는 외국인 수급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가 나란히 오늘 긍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 2월 한 달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 도와드릴게요. 6개의 종목들 현재 주가 여름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8% 상승을 보이는 이수... 네. 8%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 그 밖에는 6%의 오름건역을 보여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도 4%대의 강세. 그 밖의 종목들도 각각 2에서 3%대의 오름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따라서 매수해봐야 되는지.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하나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 자문의 인성익 고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압축했고요. ISC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ISC 먼저 점검을 할 텐데요. 반도체 테스트 관련 기업이죠. SK그룹으로 편의표가 기대감도 있는데 신일섭 소장님의 의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한줄평으로 준비했고요. 러버소켓 1위의 자존심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대형 고객사로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수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을 더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투자 매력은 어떻겠습니까? ISC의 주요 고객사는 엔비디아, 퀄컴, 인텔 이런 종합반도체 기업 아니면 팸리스 기업들이고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ISC가 R&D용으로 제공하다가 연구로 써봤는데 괜찮아서 양산형으로 받은 거 고객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중에 다 하나일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남 반포동 사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JW 메리어트 호텔과 강남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그곳 있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가운데 센트럴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JW 메리어트 호텔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최근에 이제 나아갈 GPU, CPU가 같이 탑재된 시스템 온칩의 모습입니다. JW 메리어트 호텔이 가장 층수가 높죠. 이걸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센트럴 시티와 강남 신세계백화점, 이게 CPU와 GPU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면적이 작죠. 이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GPU, CPU 이런 칩들이니까 HBM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건 대면적입니다. 대면적에서는 이제 넓은 면을 한 번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실리콘 러버 소켓이, 실리콘으로 해서 판대기 같이 돼서 그게 유리하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쪽이 주력이에요. 핀으로 하나씩 꼽아야 되니까 포고핀 방식인데 리노공업이 너무 유명해버리니까 그게 리노핀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크리넥스가 상표명인데 미용티슈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그게 리노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20, 20, 30년 거기 근무하시면서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핀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ISC의 장점은 실리콘 러버 소켓으로 대면적에 유리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지으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짓는 거죠. 메리어트 호텔이 있고 센트럴 시티가 있고 신세계 백화점인데 아시다시피 그 역할이 다 달라요. 신세계 백화점은 백화점이고 센트럴 시티는 푸드코트와 함께 고속터미널이 같이 있는 거고 메리어트 호텔은 호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밑 밑에 기판이 있겠죠. 우리가 땅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 땅의 이 면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넓어지니까 러버 소켓이 계속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러버 소켓이 쓰이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분명히 엔비디아나 AMD에서 연구용으로 쓰다가 양산형으로 지금 수주를 더 넣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 휴대폰 쪽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면 리노공업 둘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성익 고모님은 어떤 의견이실지도 한줄평을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형 테스트 숙회 점유율 90% 팩트 위주로 남겨주셨는데 이 팩트가 되게 매력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25년까지 외형 성장을 3배 가까이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가가 반년 동안 좀 횡보를 하니까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작년에 반도체 주 다 같이 밀렸잖아요. 같이 밀린 양상인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계속 양봉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거래도 많이 안 올랐다가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단기 고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8일 동안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칠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 실리콘 러버 즉 점유율 90%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 대주주가 SKC에 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서 3분기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뜯어보니까 과거 주주한테 옵션 계약을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콜옵션 부여를 따면서 주식 관련 보상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으로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진 거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관리자들이 작년에 실적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올해 아마 가장 좋았던 2022년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근에 오른 거는 외국인이 올린 거 맞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좀 방관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기가 같이 매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서대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조정은 보일지언정 주가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팻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두 분은 지금 자리에서 ISC를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오해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명 삼바라고 저희가 줄여 부르죠. 실적으로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신일섭 소장님의 한 주평부터 열어보시죠. 삼바충은 언제 추냐라고 좀 아쉬움을 남겨주셨는데 기관 따라서 매도해야 되는 건지 외국인 따라 매수해야 되는 건지 결론부터 좀 오늘 적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론을 제가 낼 수가 없죠. 보수적인 사람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보적인 사람은 HLB 이쪽을 하고 제가 네 가지 분류로 나눠드렸죠. 업력이 오래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업력이 오래됐을수록 보수적입니다. 제약사에서 보면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이 오늘 다 강세해요. 옛날에 리베이트 쌍벌제 맞으면서도 사모님 발 닦고 이번에도 드러났죠, 지금? 그렇죠. 정부가 일부러 찝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모님 집에 가서 설거지까지 하고 있죠,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약사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했죠. 변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팀을 수입해서 성공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 수출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종근당, 노바티스, 유한양행, 양센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업체들이 등장을 했는데 맨 처음에 어디서 등장했냐? 신약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CDMO를 기반으로, CMO를 기반으로 큰 애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해보고자 해서 코오롱티슈진, 실라젠이 있었는데 그 실패를 딛고 HLB가 지금 성공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고 오늘 19% 급등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가고 수익률이 아쉽다고 하시면 HLB 아니면 지금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기술 수출 플랫폼 이쪽을 가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각자 또 상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그에 맞게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좀 큰 그림의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인성혜 고모님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한 번 한줄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유시비항 3,800억 원가량의 추가 계약 체결 이게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 20곳 중에서 14곳이랑 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잖아요. 주가, 어떨까요? 계약은 맺었어요. 계약은 맺었는데 이게 신규 계약이 아니라 추가 계약이 이 회사하고 유시비라는 벨기에 본세를 둔 글로벌을 사는 7년 전부터 계약을 하고 있었던 회사고 최근에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 계약이 성사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일단 모멘텀은 제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황반변성 관련해서 특허가 거의 만료가 올해부터 초부터 말년까지 만료가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1년 전에 만료가 됐고 이게 아일리아라는 상표의 상품명의 특헌데 북미는 5월, 유럽은 11월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 시뮬러 약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한 이 회사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적 연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CMO 위탁 생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들한테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물려주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그런 어떤 대물림하면서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회사하고 생산 공장이 없어질 리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허 만료되는 거나 새로운 신약 같은 게 계속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로 계속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면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자리 편입 어떨지 의견도 정리합니다. 오해의견으로 일치가 되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넘어가서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집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아, 삼성SDI로 압축했는데 기아부터 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평을 봤는데 저도 최근에 관련 기사를 좀 봤었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레드 고고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하이브레드 차를 사려면 1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실적이 다시 한 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 씬에서 가장 대비가 되는 것은 지금 도요타와 테슬라의 주가죠. 도요타는 위로 치솟고 있고 테슬라는 밑으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데칼코만인데 테슬라를 아직도 시장은 인공지능 AI 위주로 안 봐주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쉬운 거죠. 어쨌든 간에 아키오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대세일 것이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전기차보다 맞은 면에서도 훨씬 좋고 어쨌든 기아 주주분들에게는 아주 다행이죠. 기아 주주분들이 삼성전자처럼 물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기아 현대차는 뚫고 올라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에 다 물리셔가지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는 너무 다행이에요. 밸류업으로 올랐던 하이브리드로 올랐던 어쨌든 오르는 게 개인 투자들은 좋기 때문에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 전기차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예를 들어 지금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를 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내연기관차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내연기관차가 가솔린에서 그걸 만약에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산업, 이 현재 트렌드까지 짚어주시면서 기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인성일 고모님은 기아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도 보겠습니다. 자상 최대 실적, 그칠 줄 모르는 질주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기아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저평가 관련해가지고 2월에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쉬지 않는데 앞으로 더 가겠습니까? 가긴 가는데 수익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기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여지는 없어요. 없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고 바닥 대비 거의 1월 말 바닥인데 단기적으로 한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차를 살려면 기아보다는 현대가 이제 낫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기아 시층이 51조에 현대 시층이 53조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적은 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현대가 15조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봐서 단적으로 봐서도 현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현대는 북미 쪽이고 기아는 유럽 쪽이고 전기차가 좀 빠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현대가 좀 덜 평가된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기아보다는 현대 쪽으로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현대 쪽으로 좀 기아는 매도하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승률은 좀 덜어더디겠다라는 기왕 그쪽으로 산다 그러면 현대 쪽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분석입니다. 기아에 대한 매력이 참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상승률로 본다면 현대차에 대한 매력을 오늘 고모님이 짚어주십니다. 신규진님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X의 의견 기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종막이고요. 어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죠. 삼성 SDI 여기야말로 어제 오늘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룸이 더 남아있을지 완전 전환을 대세 전환을 해줄 키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견 볼게요. 신일섭 소장님은요. 결국 캐즈미 문제라고 남겨주셨는데 캐즈미 문제라고 짚어주신 배경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사는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얼리어답터라던가 부자들은 뭐 이거를 충전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얼마만큼 저기가 되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충전소가 많건 적건 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샀어요, 지금. 지금 사시는 분들 무슨 고민하나요? 엄청 고민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칼을 살까? 내연기관차로 그냥 버티고 있을까? 전기차를 빨리 살까? 전기차를 사면 충전소는 어디 있으며 이걸 충전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여름철에는 어떻게 할지 겨울철에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캐즈미에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비용 절감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런 캐즈미에 빠진 상황에서 그 수급이 바이오로 갔다.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일 고모님은요. 2차전지 반등에 초석될까라고 주셨는데 될까요? 됐으면 해요. 됐으면 해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수해준다는 거 어제 오늘 계속 그동안은 매수 안 했단 말이에요. 매수해준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지금 고점돼서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쌍바닥 형태를 지금 뛰는 것 같아도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빠진다? 제가 보기엔 그건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위에서 떨어진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전혀 그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가격이 42만 6천원 46만 원대까지 매물이 있어요. 46만 원을 돌파하면 한 57만 원 10만 원 갭까지는 매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바라보시고 매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팻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오해 의견으로 일치된 삼성 SDI까지 만나봤습니다. 수급에서 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